네 다음은 대한민국 제3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국민의힘 송파일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유일호 선거대책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존경하는 송파일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 옛날에 여기서 유세하던 때 생각납니다. 그런데 그때 10배 이상 오셨어요. 와 저 뒤에 카페 저기 층계에서 우리 손을 흔들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이 나라를 절단 내고자 하는 세력과 우리 모두 잘 살자고 하는 우리 당과의 한판 싸움입니다. 여러분 잘 아시죠?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황곤식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뻔뻔스럽고 후완무치한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. 아니 도대체 그 원래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대출을 받아놓고서는 그건 난 몰랐다. 양분함... 아 미안합니다. 그쪽에 하도 문제 있는 사람들 와서 제가 이름을 헷갈려요. 양문석이란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? 그리고 자기는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.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출을 받아가는 바람에 거기서 어렵게 천만원, 이천만원 대출 받아서 가게 하실 분들이 대출을 못 받았잖아요. 아니 그게 피해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피해라는 말입니까?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. 여러분 거기 또 그런 분들 많아요. 전관예우하면 최소 160억은 받아야지 22억 받은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는 어떤 당의 비례대표 1번이란 분도 있습니다. 이분이 전쟁의 검사예요.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는지 이 사람들이 알까요? 모를까요? 답답합니다.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가 다수가 되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.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승리를 안겨주면 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늘 우리 후보들 성파가회 박정은 후보 성파의뢰 배현진 후보 성파병의 김근식 후보 이분들은 그런 짓 절대로 안 하는 정말 양심적이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?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지요? 여러분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선거에서 이 세 분들을 반드시 필승 정도가 아니라 아까 우리 황금주 배우님 말씀하셨지만 압승을 시켜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제 후보들 오셨다는데 저는 꼭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모두 투표장에 나오셔서 모두 잘 우리 후보들에게 정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언제나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유일호 선대위원장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